하루 종일 마감하시고 또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야 되는.. 아직 그리는 건 재미있어서 그림 그리는 게 질리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우 깔끔한데요. 약간 쓰시는 것보다 유리 두께가 유격이 되게 얕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좋아요. 느껴지세요? 네. 보통 유격이 좀 있어도 하다보면 별로 의식이 안 되긴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접근하기가 좋네요. 위치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도 되니까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작가님 색 같은 건 어떻게 확인하세요? 저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어서 그거대로 그냥 하고 모니터에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 안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아주 급할 때 아니면 보통 어시스트가 다 해결을 하니까 채색은..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쪽은? 네. 보통 제가 채색 신경 쓰기 시작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성격이.. 가격은 보셨나요 혹시? 가격 10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100만원 초반대면 괜찮죠. 예전에 제가 12인치 때부터 썼거든요. 네. 그때 그거 180만원? 제가 데뷔작을 그걸로 다 했는데 미슐랭 넘어오면서는 이걸로 했거든요. 아.. 확실히 이건 맥 때문에 약간 딜레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 원래 고양이가 저렇게 빨리 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 고양이는.. CPU에 따라서.. 저는 컴퓨터도.. 원래는 되게 욕심이 많았었는데 제 최종 목표가 뭐였냐면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거? 아.. 그게 목적이었어서.. 역시 북으로.. 네. 근데 갤럭시북은 또 너무 본격적이라 원래 A4용지 들고 다니면서 많이 그리는데 그게 되는 느낌이 딱.. 갤럭시 탭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랑.. 큰 거 말고 아이패드 10인치 있잖아요. 프로 네. 얘도 12.9 거기까지만 딱 쓰거든요. 작은 거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크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는데 그렇죠. 커지면 대충 못 그려요. 아.. 성격을 약간 억제하기 위해서 시각을 포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보이지만 근데 요즘은 보는 속도가 빠르니까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근데 거기 또 빠져있으면 재밌잖아요. 또 그리다 보면.. 후드력 하는데 또 점심 빌려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작은 걸로 바꾸고 나서는 그래도 그림 그리는 속도가 원래 손 그림 그리던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아.. 그래도 연필이랑 종이 그리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는.. 어.. 컨트롤 세트를 봉쇄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저 지금 어지간하면 안 쓰려고 틀려도 그냥.. 적당히 틀린 대로.. 지금 필름이 붙어있는 건가요? 그.. 엣징 글라스인가? 그게 아니에요? 아..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유리도.. 얘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두께가 느껴지는데 얘는 그냥 그.. 합판? 딱판? 그런 데다 그리는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 친화적인 좋은 맨템인데.. 가격도.. 공격적인 장비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처음에 그.. 디지털이랑 손그림이랑 최대한 가깝게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좀.. 집중 많이 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아.. 어시스턴트들 시킬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줄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거의 손그림 그리듯이 해야 된다 이거.. 나중에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기계 바뀌고 뭐..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잖아요. 그쵸. 환경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려면 그런 쪽에.. 개념치 않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거 그리면 안 되죠. ㅋㅋㅋㅋㅋㅋ 둘 중에 하나만 그리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기를 그리던지.. 불.. 불을.. 그리던지.. 아.. 둘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담배를 그릴 때.. 좀 아쉽긴 합니다. 연기를 좀.. 위장생적으로는 연기 되게 멋있는데..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깐.. 한간에서는 흡연 장면을 세고 있는 기관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튼 내 흡연 장면.. 그래가지고.. 무슨 만화.. 외퇴.. 이런 식으로 그걸 세고 있더라고요. 지표를 제공해야 돼서 그런 건지.. 제가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회의 한 번 들어갔다가.. 무슨 만화에서.. 몇 해가 나왔다.. 10회차 안에 뭐.. 몇 십 번이 나왔다.. 사실.. 분량을 표현하기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못 그리게 하니까.. 답답합니다. 사실.. 다음부터 밑그림을 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따면서.. 한 컷씩 그리면.. 제 원고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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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나중에 소재해가지고.. 또 쓰고.. 또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하루치 용량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지금은 이미.. 처가 아닙니까? 이거는.. 일이 아니잖아요.. 낙서에 가까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낙서라고 속이고.. 이걸 납품을 딱 할 수 있게.. 그런.. 그런 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스스로 속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작화도.. 파는 것도 좋은데.. 일주일 안에 쳐낼 수 있을 만큼의.. 좀 어떤.. 그리는 맛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윙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항상.. 잔머리를 굴리거든요.. 그 퀄리티도 좋은데.. 나도 좀.. 네.. 즐기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안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차 소리 들으시면.. 차종을 혹시.. 예측하시나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되죠.. 뭐 다른.. 몇 기통.. 몇 기통 정도.. 그 정도는 대충.. 방금 거는 이제 8기통.. 아.. 이런 느낌.. 근데 알고 봤더니.. 8기통 안 있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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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진짜요? 네.. 택심 그리는 걸 좋아하는.. 그려놓으면 멋있잖아요.. 스케일이 있어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가성비가 참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한 컷 딱 때려놔야 나머지 컷들이 이제.. 같이 오르지마서.. 보통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큰 거 하나 그리는 걸 좀 좋아하고.. 대갈치기 좋아하고.. 저는 얼굴 하나만 그리면 재미없어가지고.. 아.. 예전부터 풀샷 그리는 걸 좋아해서 클로즈업에 좀 약했었어요.. 원래.. 아.. 클로즈업 참 잘 그리고 싶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미슐랭은 클로즈업 위주로 많이 그리고 대갈치기 위주로 많이 그려서..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드라마라서.. 아.. 표정이 좀.. 네.. 그리고 앵글을 막 변화하거나 이런 게 별 무의미한 경우가 좀 많죠.. 음식 그릴 때는 어떠세요? 음식은 요즘에 어시스턴트가 대부분 그려서.. 저는 이제 콘트 짤 때 기획할 때.. 그때 이제 스케치할 때를 많이 하죠.. 뭔가 브러쉬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예전에 채색하던 브러쉬.. 채색도 셀로 붓기 싫다.. 그래가지고.. 약간 수채화 느낌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좀비 피 표현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덕지덕지 했었어요.. 뭔가.. 요새 다른 작품들과 좀.. 구분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거 항상 생각 많이 하는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작업도.. 공정도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좀 후회해야 될 정도.. 너무 다 비벼야 되니까.. 그리는 맛은 나는데.. 속도가 때려 붙는 거랑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채색 다 하는데.. 밤낮에는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스피드 나오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분업이 힘드니까요.. 맞아요.. 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본 작업 할 때는.. 필압 다 없애버리거든요.. 음.. 장점이 있나요? 어.. 누가 와서 써도.. 선의 굵기.. 농담을.. 표현을 완전 막아버리니까.. 비슷해 보이죠.. 필력에서 차이가 좀.. 근데 필력.. 피가 안 나는 거죠.. 네..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음.. 공동 작업을 염두에 둬서.. 항상.. 할 때 그랬었거든요.. 네.. 이거 스탠드에 대해서도 얘기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독서다요? 제가.. 디스크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아.. 세워서 써가지고.. 네.. 어시스턴트도.. 706년?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 둘 다 저희 디스크가 없어서.. 어시도.. 처음에 이렇게 작업했는데.. 이걸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세워서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딱.. 배 딱 대고 이렇게 하면은.. 딱 자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팔꿈치 대고.. 아.. 유독 이게.. 거치대가 서 있어가지고.. 처음에 적응이 문제인데.. 적응만 대면.. 괜찮은 거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찾은 방법이군요.. 네.. 저 그래서 아직 몸이 멀쩡하답니다.. 이야.. 손가락만 나왔어요.. 손가락은.. 세게 그려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쥐고 있다 보니까.. 여기 염증 생기면서 이제.. 고정돼가지고 안 펴지고.. 아프고.. 손목 아프시다는 분은 많이 봤는데.. 전 손목도 거의 안 아파요.. 손목을 돌려야 될 때 원래.. 캔버스를 돌려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손목이 안 아파.. 그러니까 툴을 계속.. 그렇게 쓰는 방식으로 최적화 시켜왔던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네.. 오래 해먹고 싶어서.. 근데 필요하죠.. 몸이 아파서 못 그리는 거 진짜 서글퍼가지고.. 그죠.. 원래 드로잉 장갑 안 쓰셨어요? 네.. 전 안 써요.. 아.. 작가님은 좀.. 약간..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거의.. 반대로.. 저는 항상 22인치 추천한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작가님 그때 13인치.. 맥대 사놓았다고 하셔가지고.. 네..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아.. 다 나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드로잉 장갑까지 안 끼신다고 하니까.. 뭔가.. 처음에는 꼈는데.. 자꾸 잊어먹다가 안 끼기 시작했는데.. 아.. 나쁘지 않아서.. 네.. 새로 안 샀던 거 같아요.. 처음에 그 당구장 장갑 있잖아요.. 네.. 그거.. 썼는데.. 급할 때는.. 예식장 장갑 자를..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해상도가 어떻게 되죠? 이거 FHD입니다.. 지금 쓰고 계시던 거랑 아마 같은 해상도일 거예요.. 오.. 느낌 다르세요? 네.. 다른 거 같아요.. 이게 더 잘 보이는데요.. 밝기가 더 밝아서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LCD로 들어갔던 게.. 와컴에서 처음 나온 OLED.. 올레드 화면이라.. 좀 더 밝고.. 전력도 좀 더 적게 먹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은데요.. 이거.. 근데.. 기계 욕심나면.. 안 되는데.. 결제 뭐로 하세요? 네.. 이거.. 원고까지는 아니고.. 근데.. 유사시에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메모 같은 거.. 요런 거.. 할 때.. 근데 작가님.. 종이 갖고 다니시지 않으세요? 네.. 종이도 갖고 다니는데.. 이것도 갖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거.. 일기처럼.. 완전.. 레시피 적은 것처럼.. 네.. 고를 때도 있고.. 하.. 진짜.. 요런 것들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요거.. 요거 펜.. 네.. 요거는 펜이.. 이거거든요.. 아.. 요거 쓰시던 S펜도.. 저기.. 워콤에.. 여기 넣습니다.. 이거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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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화분이 대박일텐데.. 아.. 이게 빨라요.. 오.. 이거 먹으면.. 오.. 그러면.. 오.. 이거 괜찮은데.. 이 펜이 제가 써본 펜 중에 제일 괜찮은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라미 펜이랑.. 그런 것도 몇 개 사서 써봤는데.. 그니까 받은 속도 얘만큼 따라오는 애가 없더라고요.. 음.. 가벼워서.. 워콤 원펜 써보셨어요?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아.. 그게 저는 제일 좋아서.. 지금 그거 남겨놓고.. 가볍나요? 가볍고.. 그립감도 좀.. 통통한 편이고.. 요 연필보다.. 탭에다가는 뭐 붙여서 사용하세요? 처음에 이거.. 그 필름.. 종이.. 종이 질감 필름? 아.. A4 용지에 딱 그림 그린 느낌으로.. 음.. 그게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와.. 이거.. 괜찮은 조합인가요? 네.. 이거 괜찮은.. 작가님이 살짝 두근두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또 사야 되나.. 저는 원래 수작업파 했는데.. 처음 연재 시장을 디지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12인치짜리.. 그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는.. 어.. 이거 좀만 갖고 놀면.. 익숙해지겠다.. 네.. 펜처럼 쓸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벤부 여기 연결해가지고..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12인치 써보고.. 어시들.. 들어오면 무조건 12인치 구매하라고.. 저는.. 강렬하셨군요.. 네..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아.. 왜냐면 그거를.. 그때 거의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이제 대학교 막 들어온 애들이 그걸.. 처음부터 그걸 써서 했었으니까.. 아.. 신세계죠.. 네.. 타블렛에 빨리 적응했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 뒤로 계속 수작업 환경으로 작업이 되는 시기였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디지털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으니까.. 게다가 디지털 좀 빨리 뛰어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애들이 잘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돈이 드니까.. 걸려 하는데.. 그렇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네.. 협박했죠.. 야.. 너.. 두 달만 하면.. 먼저 뽀뽀도 낳는다.. 아.. 이제 손이 저려오기 시작한대.. 아.. 아.. 요즘 맨날 저려서.. 스트레칭 해야죠.. 네.. 손이 저리게 그림을 그려야.. 근데.. 뭐.. 한 시간도 안 그렸대요.. 아.. 섬세하게 잘 되네.. 5월 중순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 저 미리 써봐서..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써보는 게.. 이게 또 훈장 같은 거잖아요.. 아.. 나 그거 먼저 써봤어.. 이런 거.. 아.. 너는 안 써봤지.. 지금 자랑하고 싶은데.. 지금 자랑하고 싶은데.. 엠바고 걸려가지고.. 제 기계가 망가지면.. 다음 기계로 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광고 친화적인.. 대사라서.. 아.. 근데 사고 싶어요.. 진짜.. 좋았어.. 좋았어.. 갤럭시랑 이렇게 두 개 딱 들고 다니면.. 네.. 얘까지 해서.. 뭐.. 파우치 하나에 넣어서.. 맞아요.. 들고 다니면.. 거의 이거에서 이 정도 긴 거잖아요.. 네.. 이게 딱 AF용지보다 조금 더 옆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만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기계가 어때요? 좀 많이 뜨겁나요 지금.. 요쪽은 확실히 작가님이 이렇게 대고 있어서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요거는.. 진짜.. 이게 발열이 제 손에서 나는 발열이었다.. 손에 펜 안 닿으셨습니까? 진짜 미열 정도만 나는 거라.. 세상이 좋아졌죠? 네.. 그리고 이런 걸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렇죠.. 자.. 쉬셔야죠.. 아니.. 주렁깨요.. 아 주렁.. 주렁깨 하고.. 와.. 루틴이 정말.. 작가님의 취향이.. 건담과 블랙핑크라는.. 마이크.. 자동차까지.. 저 위에 신발까지.. 아 이거 오토바이 탈 때 쓰시는.. 네.. 이것도 좀.. 또 들어가면 또 세계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저는 바이크 엔진솔이 즐기는.. 아.. 잠깐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오.. 근데 기계에도.. 괜찮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광고에 너무 쓰기 좋은데.. 고민 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네.. 방탄소년단 짱이라는.. 방탄소년단.. 약간 TMI를 더하자면.. 저 방탄소년 뮤직비디오에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 진짜요? 아.. 아주 0.0.. 0.. 0.. 0..2초 정도? 데뷔 뮤직비디오에.. 보드 타는 장면이 필요해서 엑스트라로 갔다가.. 네.. 방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10년 후에.. 이쪽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현 증명순히.. 괜찮아요.. 봤 breath에.. 알 unravel arbitrarily .. 部分.. 돈.. 닥이.. 응.. 모르겠는데.. 네..